오늘은 오랜만에 스콘을 만들어볼건데 여기 있는 강력 밀가루에다가 소금을 한숟가락 반에 반에 넣어요 잘 섞어줍니다 베이킹파우더 소주짠 반컵을 넣어줍니다 반 너무 많지? 그런가? 이렇게 해줄게요 소주짠을 세게 넣어줍니다 잘 풀어줍니다 짱구 엉덩이 퍽퍽퍽퍽 우유도 수주짠 세잔 부어줍니다 쫄르르 뜨거워 휘휘저듭니다 달걀물에 밀가루에 넣어줍니다 무서워 무서워 살짝 섞어줍니다 크림도 계란물 만큼 넣어줍니다 그만 됐다 기독서를 위한 버터를 여기다 넣어줍니다 저리가 저리가 잘 섞어줍니다 그거 두개로 잘 섞어줍니다 내 손가락 반죽을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냉장고에다가 식상시켜줍니다 안 되죠? 아 자 겨우겨우 넣은 한문물 자 두개로 나눈 반죽을 냉장고에다가 식상시켜줍니다 아 왜 이렇게 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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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콘 됐어 곱발 육척